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제가 의정부에 회의가 있어서 의정부 가려고 지하층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한양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의정부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지금 일단 산책을 조금 하고 있고요 3시 회의 시작인데 지금 제가 2시쯤에 도착해서 산책 좀 하고 회의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은 이렇게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고 있어요 일단은 시간을 좀 때우고 제가 시간 맞춰서 회의를 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회의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현대감성포럼 대표님의 화실이고요 화실에 잘 도착했으니까 들어가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waiting for that 3시 회의하실 때 3시 회의하실 때 5시 회의하실 때 3시 회의하실 때 3시 회의하실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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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회의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파주 쪽으로 넘어가서 밥을 먹었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 차를 타고 다시 넘어오는 도중에 양주역에 내려서 지금 저는 이제 집으로 다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하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지하철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얼른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는 집 앞에 다 도착했고요. 오늘은 회의는 잘 갔다 왔고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났습니다. 현재 시각은 12시가 다 된 상태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